미국 시장의 80% 이상을 아마 한국 업체들이 점유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투자하느니 한국의 주요한 소재 업체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낫겠죠 한국 몇 십 년 계속해지는 산업일 거예요 이천은 여전히 뜨겁지만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가격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아마 시선이 더 우려가 많이 섞여 있을 텐데 2차 전지도 반도체 기업처럼 치킨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쟁자의 진입 공급 가입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를 거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안 그래도 기술력이 어차피 뛰어난데 거기에 대해서 미중 간의 경제적인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중 블록화 현상이 생긴 거고요 지금 그래서 그나마 한국 배터리 산업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게 중국인데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올 수 있었던 게 중국인데 이걸 미국이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IRA 법안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지금 대표적인 타겟으로 잡는 산업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잖아요 하필이면 한국의 주력 산업이거든요 둘 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익스포저가 한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타격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근데 배터리 산업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국 중심으로 다 키웠고 자국 배터리 업체부터 소재 장비 업체들 다 그냥 자국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시장에 별로 익스포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타격 볼 게 별로 없다고요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가 시장을 더 크게 차지하는 게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별로 수혜도 못 봤는데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이 제일 크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배터리는 사실은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같으면 소형차들이 많잖아요 배터리 탑재 용량이 예를 들어서 50kWh, 60kWh 이런데 미국 차들은 픽업트럭 이런 것들 SUV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70kWh, 80kWh, 90kWh도 있고 허머 같은 건 100몇십kWh 이런 식으로 탑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격 성장하는 거고 미국 시장의 80% 이상을 아마 한국 업체들이 점유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뭐 이게 저는 글쎄요 중국 업체하고 자꾸 경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정말 한국 배터리 산업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마타도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다 배제되는 건가요? 네 거의 확실히 자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ATL이 포드하고 기술 협력에서 들어간다 테슬라하고 기술 협력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생산 세액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중국산 배터리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LG 엔솔하고 삼성 SDI 쪽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계약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뉴스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을 보고도 왜 자꾸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온다가 해봐야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어차피 그 고가 시장에서는 하이니켈을 주력으로 삼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을 못 따라옵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게 중국 노이즈를 만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잘못된 언론 보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커지는 시장은 중국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가장 커지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현재도 CATL이 중국 시장까지 포함한 전체 배터리 공급량으로는 세계 1등으로 나오지만 중국 시장을 벗어나면요 LG 엔솔이 1등이에요 그리고 중국 시장을 포함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 시장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잖아요 그래서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보면 CATL이 물론 1등으로 나오는데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0몇 프로고 LG 엔솔은 50% 삼성 SDI도 5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에서도 BID가 좀 약진하니까 성장률이 높게 나오긴 하지만 독보적인 1등 업체인 CATL은 20%밖에 안 나오는데 LG 엔솔 삼성 SDI는 50%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시장 제외하면 LG 엔솔하고 삼성 SDI 비중이 훨씬 커지고 SK1의 비중이 훨씬 커지고 지금도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도 이런데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근데 계속 CATL이 1등이고 BID 약진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 배터리 업체가 한국 배터리에 위협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론이 어쩐 일인지 그렇게 자꾸 보도를 하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하려고 뉴스 작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K배터리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재한 업체 보셨어요? 아니면 뭐 이제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온 데가 있어요 테슬라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그러고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지금 자체 4680 배터리 못 만들잖아요 원통형 배터리 네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업계 배터리 업계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 업체분이 이제 테슬라가 만들었던 원통형 배터리를 일종의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뜯어봤을 거 아니에요 뜯어봤는데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자기네들로서는 불량품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빠르다는 테슬라가 그래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공급을 그래서 LG연설하고 삼성 SDI로부터 계속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쉽게 못 만든다니까요 그게 저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서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 기술적 수준에서 가능한 거랑 양산 단계에서 이게 어떤 셋업을 해서 장비 설비 이런 걸 다 셋업해서 그게 적절한 수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몇 년 안에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우리 장비 업체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LG연설도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같은 장비를 써서 미국 가고 유럽 가면 국내에서 장비 셋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냐 수율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똑같은 장비 써서 미국이나 유럽 가서 셋업해서 공장 가동해서 수율 끌어올리는데도 시간이 국내보다 더 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 딱딱 하면서 그 국내에 숙련된 장비 업체의 기술자들이 파인 가서 다 장비 셋업하고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 매뉴얼로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셋업하는데 이렇게 볼트를 조였을 때 이게 기계가 이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볼트를 한 10바퀴 정도 조여 이렇게 매뉴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근데 숙련된 기술자들은 딱딱 해 보면서 이 정도 딱 조였을 때 좀 10바퀴를 돌려도 덜 조였으면 그 상황에 맞게끔 네 한하고 더 돌리고 또는 한 9바퀴를 돌렸어도 아 이게 이제 충분히 딱 됐네 이렇게 이제 일종의 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숙련된 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련된 그 장비 업체 직원들이 가면 금방 해내는 걸 그걸 미국에 있는 인력 유럽에 있는 인력 그렇게 고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도 좀 힘든 부분 네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수요를 잡는데 굉장히 진환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장비도 전기차 업체들이 장비도 자기네들이 직접 써본 적이 없죠 또 그런 조립해 본 인력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재를 받아서 소재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한테 최적화된 그런 소재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배터리로 만들 때까지 그게 소재배합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씩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자꾸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경험 사업이라고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께서는 테슬라를 굉장히 주가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소장님은 테슬라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시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테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에는 제가 테슬라 주목하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투자하느니 한국의 주요한 소재 업체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미국의 각종 자동차 시장 리서치 데이터들을 보면 향후 2030년 정도 가면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이 1등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 한 2030년 정도까지 가면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런 업체들이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까지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많이 팔겠지만 절대적인 판매량은 늘겠지만 전기차 성장률로 보면 포드, GM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약진하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팔이는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이게 테슬라 주가가 여전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가파르게 계속 올라와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테슬라 주가 나쁘게 본다 보다 2차 소재 쪽이 더 오를 가능성이 여력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보면 안 오른다가 아니고요 모를 수는 있겠지만 굳이 국내의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리고 어쨌거나 테슬라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적극 수수료도 비싸고 나중에 수익 실현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미국 주식은 한국은 아직은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 수준에서 세금도 안 크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혹시 해외 기업 중에 투자할 만한 회사는 없는 건가요? 있긴 한 건가요? 있다면 어디에? 제가 몇 군데 본 데는 있었는데 제가 기본적인 신조 자체가 투자해서 내가 명확하게 모르면 투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소개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정말 투자를 딱 권할 만큼 확실히 꽤 차고 있다 제가 꽤 찬다라는 수준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 보고 이 회사가 이렇게 변해간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연구소가 지금 탐방도 여러 차례 하고 한 번 하고도 소개 안 하거든요 보통 두세 번 정도 하고 나서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소개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 정도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소장님이 말씀해주셔서 오늘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확실한 건 오늘 두 시간 동안 오늘 준비하신 대본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소장님께서 2차전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긴 했구나 정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아시구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실전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워낙 현업에 제가 현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탐방을 워낙 많이 가서 현업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현업에 기업을 탐방해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흐려요 이게 제가 오늘 주로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걸 우리 국내 산업의 관점에서 한 번 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가슴 벅찬 게 아까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인구구조 측면에서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저승장 궤도로 가는 흐름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2차전지 산업이 지금 앞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전기 비행기도 나올 거고 UAM도 아마 배터리로 많이 갈 거고 전기요트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 산업 커지는데 로봇도 다 배터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로봇 이게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듯이 앞으로 웬만한 기계 앞으로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활용체는 어마어마하고 사실 제가 10년 20년 이야기했는데 향후 몇십 년 계속 커지죠 산업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이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술적인 종중일 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적인 실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먹여 살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보통 하드캐리 한다고 하잖아요 전체 다른 산업까지 하드캐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가 발달하다 보니 IT 기술 발달하고 그걸 이제 차용한 어떤 전자장비를 탑재한 우리 국내 K-방산이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산업이 커지니까 아까 제가 TC 스틸 이야기한 거는 그냥 진짜 마진 얼마 안 남는 몇 퍼센트짜리 마진율 5%짜리 만들던 구닥다리 철강회사였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조단이 불과 2천억 매출하고 이러던 회사가 1조, 2조 매출하는 회사로 성장해간다니까요 삼알미늄 같은 회사? 이 회사가 시총이 불과 천억도 안 됐어요 몇백억 수준이던 회사가 몇 년 만에 지금 시총이 1조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옳은 게 아니고요 이 회사도 지금 한 몇 년 있으면 매출이 2조 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잠자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종 우리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 업체들이 2차전지 장비 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이수학 같은 업체가 사실 그게 약간 정거체 배터리 테마처럼 인식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수학 같은 업체가 정거체 배터리 전 단계인 황아리 튀음 개발했다고 해서 그걸로 또 이제 주가가 막 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고리아영 같은 회사가 원래 전통 재련하던 회사가 뭐 이제 2차전지 쪽 넘어오고 2차전지 가공 넘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동방 만든다고 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2차전지로 인해서 네 그리고 보고 있으면 와 이게 대한민국 산업을 정말 하드캐리 하겠구나 전체를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감도 생기고 또 그런 배터리 산업을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도 굉장히 생기죠 그리고 그 배터리 산업 내에 있는 그런 우리가 스몰캡이라고 부르는 그 중소중견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도 저는 투자해 주시면 진짜 좋다 네 보세요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면 왜 좋으냐 제가 원래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지구온난화 문제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건 전 인류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 속에서 이제 이 교통부문에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배터리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한국 산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들이 더 빨리 성장하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 속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서 그 과실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노후 걱정이 없는 단계 한 10년 20년 투자하고 나면 보통 한 10배씩 정도는 아마 수익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왜 투자를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투자를 못하게 하는 어떤 각종 이상한 노이즈들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 골라서 어떻게 투자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2차전지 산업이라는 것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이다 여기에 같이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스터디 해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탑승하시라 알겠습니다 소년이 맞은 말씀을 들으니 마치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더라 이거 배터리 아저씨가 잘하는 건데 이거 근데 이걸 이 산업을 잘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또 오늘 못다한 2차전지 관련된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면 손님은 선대위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